아 으쌰 아 으쌰 야 미치잖아 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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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더 고 형님 감사합니다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똥마시대 자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아마 이 폐극장을 생방으로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거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있습니다 폐극장 꼬마 아 잠시만요 뭐.. 봉.. 잠깐만.. 누구 있나? 뭐야? 뒤에 뭐야? 뭔 소리야? 에어컨이 전화했어? 또 그래? 에어컨이 어디있어? 없는데? 거기있어? 거기있냐? 어디있어? 지금 흔들리잖아 뭐야? 커튼트 흔들리는데? 나와봐 거기서 흔들어 내가 한거 아니야 난 여기있어 난 여기있다고 나와봐 계속 그래 계속 흔들린다 나와봐 뭐 떨어진거야? 왜 방금? 조심해 내려와 내려와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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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랬지 뭐지..? 장난 그만 쳐 뭐야? 지금 여기도 그리고.. 영사시.. 와.. 어떡해.. 장난 그만 치는게 좋을 것 같다 어디서 하는거야? 여기는 봤는데.. 또 그래.. 에어건뭐야?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설마 여기서 만드냐? 왔다갔다 하냐? 설마 왔다갔다 해? 그렇지 그렇지 기운 오지는구나 싸하다 너 자꾸 왔다갔다 하지? 자꾸 왔다갔다 하지? 앞으로 나와 나와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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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고개 어머eler вроде 야! 니 피해자 났잖아!! 분명히 나는 피해자 났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지금 집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집에 가!! 그런 거면 집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도망갈래?? 별일 없지!! 당연히 별일 없지 아직까지는 왜냐면 저기까지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별일 없지 들어가면 별일 있을 거 같아 야! 소리 뭐여!! 야!! 뭔 소리야?? 누구야?? 장난은!! 여기까지 하는게 좋을 거 같다!! 뭔 소리야?? 더 이상의 잡이 쓰는 없다!! 그만해!! 너 거기 있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였어?? Q.B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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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깨졌다는 소리인데..잠깐만.. 우리는 이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뭐가 깨졌어 이거 잠깐만 문이 잠겼단 말이야 잠깐만 Q.B8인가요? 뭔 소리야? Q.B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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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야겠어 여기다 봤지? 여러분들 여기는 문이 잠겼어 봐봐 분명히 여기는 잠겼단 말이지 보시다시피 잠겼단 말이지 우리는 분명히 여기 건너편에 있었고 백을 사이에 두고 이 건너편에 있었고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거 차라리 밖에 깨져있어 한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 안에서 문이 잠겼어 지금 발자국 같은 것도 없어 봐봐 깨끗해 뭐가 먼지투성이야 누가 만질 흔적도 없어 거미줄에다가요 거미줄에다가 누가 만질 흔적도 없어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진짜 내가 구싱이 해당한 것 밖에 볼 수가 없어 들어왔지? 들어왔지? 좋으네 응 지켜주는 거 맞아? 고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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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너 있어 지금? 혹시 있어? 더욱뿌야 고마워 Zimmer 고마워 내가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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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에 집중 오른쪽 창문이 열어줘게 왼쪽으로 동작하고.. 오른쪽 왼쪽 창문이 안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이 맞아 왔다 갔다 해 자꾸 오른쪽 왼쪽으로 너.. 잠깐만 너.. 어..? 너.. 잠깐만.. 너..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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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게 오면.. 빨리 온다고 오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 항상 그래서.. 뭐가 보이는데.. 찾을 수가 없어.. 이쪽 창문이 아니라 지금 이쪽 창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빼꼼베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이 창문이 아니라 이 창문 제가 저기서 비췄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있었어요 올라와 올라와 나 봤어 방금 올라오라고 하다 말았어 나 봤어 분명히 봤어 나 분명히 봤어 거기 밑에 있지라고.. 뭐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거기서 얘기할라고? 아니면은.. 누구야? 언제 여기 있었어? 네? 소리를 말했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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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한 번 해봅시다 온 집도 여기 있었어? 잠깐만 이라 내가 내려갈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얘기 한 번 해봅시다 도망가지 말고 가요이? 여기 있으라고 오라고 안 돼 방금 그랬어 여러분들 거기 있어 안 돼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 잠깐만 알았어 기운이 엄청 퍼치네 지금 우리가 지금 못올때로 왔나? 그거 아닌데? 우리가 못올때로 왔나? 꼬마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일단은 일단은 꼬마는 아니야 무슨..뭐.. 무슨 하니? 그러고 말이야 응? 뭐라고? 뭐라오? 저거.. 지게들 돌아가니깐.. 잠깐만.. 깜짝이야.. 조심해.. 쇠소리가 뭐해? 쇠소리로 들렸어.. 한 번 쇠소리가 들렸어.. 기계소리.. 그리고 쇠소리.. 쇠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 쇠소리, 기계소리가 들리기 전에 뭔 말 한 거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얘기가 좀 길게 뭔 말을 했거든? 그런데.. 그 말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여러분도 분명히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좀 길었거든?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냥 잠깐 뺀건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기계소리.. 쇠소리가 나면서 뺀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가 좀 밀려났어.. 뭔가 좀 밀려났다고.. 썰물 빠지듯이.. 살짝 빠졌어.. 뭐가 지금.. 그런데 기운이 얼마나 센가.. 이 남아있는 여운이.. 진짜 무심 못할 정도야.. 웬만한 잡기의 기운보다 더 세.. 이 남아있는 여운이.. 이 남아있는 여운이.. 제 남아있는 여운이.. 이 남아있는 여운이.. 진출하자마자.. 제가 몇 번에 뵙고 있는 남아있는 여운이.. 진출하자마자.. 오